저희 페이스북 예스타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는 하고싶은데 되게 맨날 해야지 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언젠가는 해야겠죠? 하시는 분들도 존경쓰고 존경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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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가 쉽지 않던데 존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 그그램을 빌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면 전해질 것 같아 좌석 너머로 내 말 편지를 보내면 도착할 것 같아 저 규정 나라 바로 나는 기분이 멀어 보여도 그 세상이죠 우린 사실 가까이 있죠 나를 위해 그런 선이 우린 나라로 나뉘었어요 이 가슴이 뜨거운 불임이 한성 불꽃이 지워지는 그날을 위해 수많은 눈물이 모여서 영원하고 온 척도 나는 믿고 있어요 안오는 그날을 우리의 소원을 다 함께 노래 불러봐요 꿈에도 변하지 않으세요 이제 손을 잡아요 걱정은 하지 말아요 잘할 수 있어요 난 믿어요 우리에게 보지 못할 문제 우리에게 보지 못할 문제 내가 많다 알아요 잘해 볼 수 없다는 걸 그래도 한도 없이 서로 힘을 내면 할 수 있죠 다시 함께 해봐요 꿈 이뤄질 거야 우리의 소원을 다 함께 우리의 소원을 다 함께 노래를 넘어요 꿈에도 변하지 않으세요 이제 손을 잡아요 걱정은 하지 말아요 잘할 수 있어요 난 믿어요 우리가 하나란 사실은 연합이 없는데 왜 이리 힘들게 나갈까요 같이 앞으로 가요 다 함께 노래 불러요 우리 하나를 희망의 노래는 우리의 소원을 다 함께 믿고 있어 여기나리 하기를 영원히 잘해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하리랑 우와